안녕하세요. 횃불트리니티 기독교 상담학과 최은영 교수입니다. 본교 기독교 상담학과는 성도들이 십자가의 구원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건전하고 보금적인 신학의 바탕 위에서 어느 상담 영역에서도 빛을 발하는 전문성을 갖도록 학생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은 살아있는 부흥집회 시간이고 상담 실습 시간은 긴장되고 날카롭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연습의 장이 됩니다. 말씀의 진리위에 마음이 힘들고 지친 분들을 도우려는 기독교 전문 상담자 또 마음을 깊이 이해하여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교회 사역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상담기를 보금화하고 교회의 진정한 영적 부흥을 함께 이루어가길 바랍니다.